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현재 운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골프라는 종모를 하고 있고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한 230에서 24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내 고교 여자 랭킹에서 한 20위권 정도에 드는 친구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랑 한번 라운딩을 같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티샷을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빠 체를 다리 끝에다 내려봐. 뒤에서 와서 봐봐. 이게 일자가 맞어? 방향이 아빠가 원하는 방향이 맞어? 저는 완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이 하는 얘기는 아빠, 처음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가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ESG 시대의 구매도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 구매의 새로운 접근 리믹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ESG라는 키워드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최근 각 회사들에서도 ESG 위원회나 ESG 팀 그리고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성관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모여주신 ESG 관련된 구매 관련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ESG 관련된 구매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ESG에 대한 품목에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품목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그린워싱은 아닐지 정보도 부족하고 사례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고민을 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 알이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감, 재사용, 재활용, 회수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거나 ESG 관련 캠페인성에 대한 품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 요소들과 업사이클이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리믹스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네 가지 요소들을 결합하고 업사이클을 더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고객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자원을 이용해서 자원순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클로스드 루프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재생 감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사에 있는 폐지를 다시 회수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최종 생산품 재생 감열지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착용하고 계신 네임텍도 저희의 재생 감열지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부스 물론 이제 골판지를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부스를 차렸는데 이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저 골판지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재생 감열지를 만드는 라인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화가 페이퍼리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자문서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이나 고효율이나 환경 보전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영수증, 티켓 등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감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 감열지도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열코팅의 특성상 한 번 감열코팅이 되게 되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왕 버릴 것이라고 하면 굳이 나무를 벌목해서 천연펄프 100%가 된 감열지를 버릴 게 아니고 저희는 재생지를 활용해서 버릴 수 있는,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감열지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100% 폐지를 재활용한 감열지는 최초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테스트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농신그룹의 율촌화학에서 감열지 코팅에 대한 라인과 이 기술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회사 내에서 그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좀 더 좋은 제품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이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일반 종이테이프는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천연펄프 40%와 폐자원 60%를 섞어서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감열지의 경우 저희는 100% 재생으로 만들었는데 종이테이프는 특성상 그 용도에 맞게 인장강도가 상당히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인장강도를 최대한 맞추면서 최대한 폐자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배합을 찾다 보니 천연펄프 40%와 폐자원 60%라는 최적의 비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리페이프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쓰시는 종이테이프가 정말 친환경 제품이 맞을까요? 재활용을 방해하는 종이테이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이테이프의 88%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저희는 이 종이테이프 역시 고객사의 폐자원을 수집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 리페이프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심사 중입니다. 저희 리페이프는 PU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수성 점착제를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구류 같은 경우에 분류수가 되지 않고 폐기물로 99%가 소각 처리가 됩니다. 의류도 물론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거나 소각 처리가 됩니다. 저희는 강원랜드의 하이온 리조트와 함께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폐기될 면 100% 침구류 3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절단, 파쇄, 공정을 거쳐서 섬유를 추출하고 재생원사를 만들어서 재생원단으로 가공한 후에 최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재생타올, 재생침구류, 파우치, 보냉가방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개발한 재생타올과 파우치 종류들, 앞치마 종류들입니다. 실제 이 제품들은 올해 12월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하이온 리조트에 가시면 객실에서 저희들이 재생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다회용 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로 인해서 직원 식당에서 나눠주는 테이크아웃 용품에 대해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담당자분들이 저희들한테 고민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가방을 개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그냥 단순하게 사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셔서 공동으로 테이크아웃 다회용 가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트레일을 이용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가방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수원 스마트 시티에 가게 되면 임직원분들이 형형색색 제가 만든 다회용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으로 다회용 박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 업의 특성상 여러 곳의 회사에 안전하게 물건들을 배송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커펜같이 저렇게 가벼운 품목들도 어쩔 수 없이 약간 과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과대한 포장들은 포장 및 출하 과정에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배송할 때도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저희는 친환경 다회용 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 물류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했고 고객사에서 반입 반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실제 적용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삼성전자에서 그린 아이디어로 임직원 공모로 친환경 다회용 박스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주셨고 저희가 가벼운 사무용품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그런 포장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좀 더 가볍고 안전하게 저희들이 포장했고 이 물건을 받으시는 삼성전자의 임직원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가셨고 저희 배송기사님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셨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이상자는 38.3톤이 절약될 예정이고 포장테이프는 35km, 비닐 폐기물은 0.7톤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포장을 뜯는 시간 1948시간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리믹스 이제 리믹스는 저희가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모든 협력사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리믹스 2.0의 시대에 맞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리믹스 2.0으로의 전환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ESG 관련 구매에 대해서 어드레스가 필요하시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아이마켓코리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